보드레인저 아 네 이제 시작할까요? 네 다 이렇게 한장 뒤집고 한장 앞면으로 하고 네 해적과 제일 닮은 베이지님이 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거에요? 투표에요 투표 제가 먼저 할게요 잘못했습니다 저는 한장 갖겠습니다 그쵸 초반엔 갖고와야죠 초반엔 갖고와야죠 20일 근접으로 가야되는데 이거는 가져온 순서대로만 놔야되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가져오셨나요? 저도 두장중에 하나 고를게요 네 제가 점을 버립니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좋은 카드인데 다른게 좋은 카드라는걸 알았어 이게 가려져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 가려져있으면 아 가려져있으면 그럴 수 있죠 다른사람은 카드 바꾸긴 하겠죠 계속 가지고 오는겁니까 저도 두장중에서 골라 하시다 좋다 고를수있어서 고를수있어서 자꾸 속으로 내 점수 계속 계산하고 있어 남의 본 볼게 어려워있어 의미가 없는거에요 마음은 마음은 한방에 이기는 그런거죠 내가 21일로 완전 개혁전하겠다 근데 그게 21만 되기가 쉽지 않아 진짜 운이 딱 맞아야돼 진짜 누크 오 잠깐만 8하고 3하고 11에다가 15 50 오 이게 아마 그러면은 5나 6이나 오케이 5나 6이면 잠깐 뭘까 저게 그럴까요? 아니 숫자를 맞추는거에요 아니 능력도 뭐가 있나 블랙이 한번 공격해볼까요? 네 오 핑크님 네 오지 오요? 네 어머 진짠가? 맞았어 우와 풀렉 풀렉 다 탈락이야 탈락 어쨌든 노크했으니까 전주 먹는거야 이거 해적이 좋은거 같아요 그러면 요렇게 한번씩 하면은 끝나나요? 네네 끝나나요 그럼 저는 제 차례가 끝났죠 노크한 제가 탈락때도 그게 효과가 그렇죠 그렇죠 노크하셨으니까 저는 그럼 제 차례가 끝났습니다 노크도 함불하면 안되네요 이게 제가 노크한거죠? 노크를 하는 순간 먹잇감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와우 저 베이지 아닌거 아시죠? 좀 있으면 바꿀거에요 하하하하 신분세탁할거에요 하향으로 하향 양양 에메랄드 이런걸로 해야겠나? 사파리 이런건 무비 그러니까요 됐어요? 어쨌든 마지막 기회니까 저죠? 네 전 두분 바꾸겠습니다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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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되나? 좀 세게 가져가셨네요 하하하하 감정이 실렸나요? 네 세게 실렸네요 세게 많이 실렸네요 많이 실렸네요 많이 실렸네요 많이 실렸네요 하하하하 보시는 분도 아실거에요 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이죠? 잠깐만요 어? 네 저는 제거 확인해도 되죠? 그럼요 저도 제걸 확인을 안했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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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설마 진짜? 뭔데? 감사합니다 진짜 20일이다 그러면 나도 20일일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기 왕이잖아 어? 왕으로 20일을 이긴거에요? 끝 하지만 단독이 아닙니다 왜왜? 단독으로 이겨야지 거기서 완전히 이기는거기 때문에 하나씩만 나눠 감사합니다 단독이어야 돼요? 왕은 단독 라운드를 단독으로 이겨야죠 이겨야죠 몇이에요? 몇이에요? 저는 12요 12? 저도 없어요 그럼 두분은 하나씩 얻으시고 하나하나하나 자 그럼 이런식으로 라운드를 진행해서 동전 4개가 되면 이기는거구요 네 끝 감사합니다 끝 끝 끝